안녕하세요. 저는 조엘입니다. 미국에서 온다고 합니다. 여러분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조엘이라고요. 저는 미국에서 왔고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목소리 되게 좋다. 너무 좋다. 나 너무 좋아. 잘생겼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너무 부드럽습니다. 그만 좀 하세요. 최정환 씨도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어요. 아니 근데 진짜 잘생긴 사람들 갑자기 딱 봤을 때 잘생겼다고 말잖아. 근데 볼수록 계속 잘생겨가지고 아 지금 어디 뭐 해야 되죠. 정신 차려야죠. 네 사실 우리가 스타성을 볼 때 비주얼을 심사를 하게 될 때 하얀 바지와 청자켓 어울리면 무조건 된다고 보면 됩니다. 저거 소화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. 한 100명에 한 명 정도 저 정도 소화가 가능하지 저거 아무나 소화 못합니다. 그 아까 오직 하나 뿌린 그대 부를 때 그 다시 한번 좀 폼 좀 해보세요. 아까 처음에. 아 이렇게? 이거 그렇죠 그렇죠. 왜냐하면 심신 씨가 그 당시에 쩍벌 하셨거든요 쩍벌을. 근데 아까 똑같은 각도로 쩍벌을 벌리셨는지 참 신기해요. 영상 제가 한 100번 이상 좀 본 것 같은데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. 네. 저는 약간 무대 보면서 외모면 외모 노래면 노래 모든 게 완벽해서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. 다음 생에는 정말 우리 조혜 씨 같은 분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. 만나보고 싶네요. 지금 생이나 잘해. 얘기할 수는 있잖아.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이재 씨 SNS를 보면 남편분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되거든요. 밖에서 그러시면 안 되니까. 다음 생에. 이번 생에는 말고요.